자 이번 시간에는 윈도우에서 EC2 인스턴스로 접속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윈도우는 리눅스와 같은 소위 유닉스를 뿌리로 하는 운영체제와는 완전히 다른 운영체제입니다. 그래서 아주 거친 표현이지만 이 세상의 운영체제를 두 개로 나눈다면 윈도우와 유닉스 계열로 나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건 아주 거친 표현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윈도우라고 하는 운영체제에서 리눅스에 접속해서 원격 제어를 하려고 하면 어... 할 게 좀 있어요. 뭐냐면 뭘 설치를 해야 됩니다. 즉 SSH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원격 제어를 리눅스는 해야 되는데 윈도우는 SSH라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윈도우에다가 SSH 역할을 해주는 프로그램을 직접 까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맥을 쓰고 있다거나 아니면 이미 리눅스를 쓰고 있다면 뭔가를 설치할 필요가 없지만 윈도우에서 리눅스로 접속하려면 원격 제어 프로그램을 깔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제가 그 중에서 추천해드리고 싶은 프로그램은 뭐 제가 사용하는 Xshel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Xshel 이 국내에서 국내의 넷사랑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프로그램이고요. 벌써 5버전이니까 꽤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아주 괜찮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라이센스가 기본적으로는 가정, 학교에서는 무료로 쓰실 수 있고 회사에서는 돈을 내고 쓰셔야 돼요. 만약에 회사에서도 무료로 사용하시면 라이센스 위반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완전히 무료인 SSH, 윈도우 클라이언트들도 많이 있으니까 푸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완전히 무료로 쓸 수 있는 것들은 푸티 예, 이렇게 검색해보시면 나와요. 그걸 쓰셔도 좋겠지만 저는 Xshel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넷사랑co.kr 이라고 하는 사이트로 오셔서 다운로드 페이지로 가서 이 중에서 Xshel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설치하면 이렇게 생긴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죠. 여러분도 여기까지 오시면 됩니다. 설치 방법은 별게 없기 때문에 제가 이것까지 설명드릴 필요는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든 EC2 인스턴스로 들어가셔서 여기에서 제가 만든 리눅스 머신을, 리눅스 가상 머신을 선택해서 선택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오른쪽 클릭을 하면 커넥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즉 접속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메뉴입니다. 자 여기서 커넥트를 누르면 자 보시는 것처럼 A Standalone SSH Client라고 되어 있죠. 이거를 클릭합니다. 그럼 여기에 어떻게 여러분이 SSH에 접속하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이거를 똑같이 하실 필요는 없고 이제 여러분은 SSH 클라이언트인 Xshel을 설치했기 때문에 그 Xshel이 갖고 있는 기능을 이용해서 여기에 설명되어 있는 대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자 그 방법을 지금부터 살펴볼 건데 자 우선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은 패스워드 키는 현재 다운로드 디렉토리에 있다고 치면 이 디렉토리는 조금 위험해요. 왜냐하면 이 다운로드 디렉토리에 5만가지 파일들이 다 있잖아요. 이 중요한 패스워드 파일을 여러분들 그런 쓰레기통에 두면 안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둬도 여러분이 보안만 철저히 하면 상관없지만 저는 C드라이브에 dev라는 디렉토리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key라고 하는 key라고 하는 이름의 디렉토리를 별도로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이 그 뭐죠? 파일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dev 밑에 key 밑에 awspassword.pem이라고 하는 파일을 위치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x쉘을 실행을 시키고 예 이 x쉘에서 우리가 접속하려고 하는 사이트로 접속을 하려면 일단은 여기에서 어... 여기 있는 열기를 클릭하면 여러분이 접속할 수 있는 뭐랄까요? 음... 그... 컴퓨터들의 주소를 여기다가 적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웹브라우저로 치면 북마크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거기서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면 여러분이 접속을 하기 위한 정보 즉, 북마크를 추가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로 다시 아마존으로 들어가셔서 자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접속하려고 하는 컴퓨터의 ip 주소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ip가 바로 이 컴퓨터에 접속할 수 있는 주소입니다. 저거를 카피해서 음... x shell로 들어와서 이름의 이름은 어... 뭘로 할까요? 우분투라고 할까요? 자... 우분투보다는 웹서버 이렇게 그리고 호스트에다가 방금 보셨던 그 ip를 붙여넣기 합니다. 자 됐죠? 그 다음에 ssh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보면은 어... 이거 했나? 제가 오랜만에 이걸 해가지고 음... 사용자 인증으로 가면 자 여기에다가 사용자 이름을 입력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뭐라고 적혀있냐면 여기 보면은 우리가 접속할 때 우분투라고 적혀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웹사이트에 접속하려면 크게 세 가지 정보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그 웹사이트의 주소. 이 ip죠. 두 번째는 그 웹사이트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해야죠. 자 우리의 가상 머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상 머신도 접속하려면 이 ip로 접속해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해야지 그 다음부터 우리가 제어할 수가 있어요. 그때 사용한 ip가 바로 여기 적혀있는 이 ip입니다. 즉 우리가 지금 생성한 그 리눅스는 우분투라는 리눅스를 생성했죠. 그럼 우리가 우분투라는 리눅스를 생성하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우리가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가 우분투라는 아이디라고 정해져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접속하는 그 컴퓨터가 우분투가 아니라 뭐... 다른 리눅스, 이를테면 아마존 리눅스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여러분이 우분투가 아니라 ec2-user 라고 하는 아이디를 쓰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지금 우분투로 접속을 하기 때문에 여기다 우분투라고 적지만 만약에 우분투가 아닌 다른 리눅스를 쓴다면 여러분이 여기다가 ec2-user 라고 적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내용은 아마존의 ec2 사용설명서에 적혀있는 내용입니다. 다만 그거를 제가 그냥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는 것 뿐이에요. 자 아무튼 우리가 만든 운영체제는 우분투니까 우분투 이렇게 하고 비밀번호는 우리가 직접 입력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운받은 파일 안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을 우리는 패스워드 방식이 아니고 자 여기 있는 public 키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찾아보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해서 여기 뭐 저는 많지만 여러분들은 없을 거예요. 자 여기에서 가족이라는 것을 클릭하면 우리가 다운받은 그 파일 있죠? 현재 저는 dev라는 디렉토리에다가 갖다 놓은 이 파일을 찾아서 이 리스트에다가 사용자 키라고 하는 리스트에다가 등록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 그 다음에 사용자 키에서 여러 개의 항목들이 저는 있지만 여러분은 아마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aws-password 라고 하는 그럼 저거를 클릭해서 선택합니다. 그리고 밑에 암호는 안 적습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돼요. 됐나요? 자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제 우리가 만든 가상 머신의 인터넷을 통해서 접속해서 원격 제어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준비가 다 끝난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가상 머신을 선택하고 연결 버튼을 누르거나 더블클릭을 하시면 조금 있으면 알 수 없는 호스트키 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수락 및 저장을 하고 조금 기다리시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웰컴 투 우분투 십사점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우분투에 접속했다라고 하는 이 메세지를 가상 머신이 우리한테 인터넷을 통해서 전송해 준 걸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여기다가 내리는 이 명령들은 그 우리가 접속한 가상 머신을 대상으로 해서 전달되는 그 가상 머신을 제어하는 명령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접속을 끊고 싶다. 그러면 여기 있는 x셀을 끊거나 끄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exit라고 하는 명령을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일단 리눅스에 접속한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윈도우를 쓰건 osx를 쓰건 또는 리눅스를 쓰건 간에 그 다음부터는 똑같은 명령으로 리눅스 머신을 제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윈도우에서 여러분의 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눈앞에 있는 컴퓨터가 윈도우고 여러분이 접속하는 가상 머신이 리눅스라고 한다면 그때 어떻게 ssh를 통해서 접속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